반국가 세력 누가 반국가 세력인가요?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한테 넘겨주고 총독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 아닌가요? 여러분 국가라는 개념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근대국가에서 근대국민국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별로 희미했었습니다 지배관계가 형성되고 관료사회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울타리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죠 그래서 특히 국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교안보입니다 그 국가를 지켜야 되는 거죠 침략전쟁이 일어나고 한 국가를 침략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국가의 임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한테 통째로 넘겨주면 그게 국가입니까? 국가주의자입니까? 반국가 세력인 것이죠 어제 반국가 세력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사의 댓글을 제가 보니까 누가 반국가 세력인데 이게 아주 줄을 이었더라고요 쫙 그냥 정신 차리십시오 먹히지도 않습니다 어제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무슨 해프닝이 있었냐면요 그 난을 보내려고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 신임 대표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낫지 않았다 그래서 난 보내는 걸 포기하는 모양인데요 이재명 축하난에 연락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실에서는 정무수석이 예방한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영수회담하자 양당 대표회담하자 두 개를 동시에 제안했죠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도 구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빨리 영수회담 해왔고 한동훈이 저거 내 부활하는 걸 보여줘야지 너는 참석하지 않고 나와 이재명만 만날 거야 너는 나의 종성물이야 네가 무슨 국민이 대표됐다고 왔다 갔다 하지마 이재명의 파트너는 나야 아마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검토했을 것입니다 또 만나주면 되니까 그냥 만나서 또 자기 혼자 떠들면 되니까 영수회담 했다 하면 되는 거니까 반면에 한동훈은 이번이 기회다 내가 대권을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차별을 해야 되는데 이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차별을 해야 되는데 잘됐다 빨리 만나자 그래서 덜컥 받았습니다 25일 날 한동훈이가 덜컥 받으면서 25일 날 양당 대표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영수회담은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26일 날에 열 거예요 한동훈 한 다음에 해요 참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영수회담이 가을이면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수를 뺏긴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 난 보내지 마 난 보낸다고 정국서에 가면 당연히 할 얘기가 영수회담 얘기를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할 때인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안 한다 그러느냐 말한다 그럴 수도 없고 한다 그럴 수도 없고 한동훈 뒷차를 타게 됐으니 이거 창피하게 돼버린 거죠 한동훈이가 빠릅니다 한동훈이 만나서 분명히 최상병 특검법 문제라든가 22만원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윤석열과는 다르다 이것을 보여줄 기회다 이재명 대표를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난 보내기도 애매하고 뭔가 좀 엇박자가 있고 그러니까 난을 보내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이렇게 또 우기는 이런 형국이 형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들 내부가 분열하고 이반해야 되거든요 특히 그 이반하는 힘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아니 피플스파워죠 저쪽 국민의 힘이 아니고요 이것이 더욱더 만들어지고 이번에 당원주권시대 국민주권이 실현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나면 나갈수록 저들은 저들은 분열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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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스토리 당면ipped calibrated 뉴스 LEGIEF 뉴스enta snaps합니다 예전 연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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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뉴스 어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국정원 기초실장까지 하고 대북관계 전문가고 6자 회담을 한 여러 가지의 남북관계에 정통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8월 15일 날 발표한 윤석열의 통일 독트리는 김일성이 1967년에 발표한 조국통일 3대 혁명 역량 강화론을 표절한 것이다 표절 김건이도 표절하더니 윤석열도 표절하나요? 이것은 박선원 의원의 주장이니까 표절했는지 표절 안했는지 우리가 잘 카피킬러에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보여주시죠 진짜 표절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북한은 분단된 이후에 민주기지론을 내세웁니다 완전정복론을 내세웁니다 완전정복론을 내세웁니다 즉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지로 해서 남한을 무력통일하겠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완전정복론 민주기지론입니다 이거에 입각해서 6.25 저들이 얘기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좌절하고 실패한 뒤에는 북한의 대남 전략은 바뀝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조선 혁명론입니다 남조선이 독재국가니까 내부에서 혁명을 일으키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남조선 혁명론입니다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통역당 사건 또 60년대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뒷산으로 넘어온 것 이것이 바로 북한의 변화된 남조선 혁명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그 당시 김일성은 우리가 침략하고 해도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도 힘이 약하니까 남조선 내부에서 혁명 역량을 키워서 뒤엎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통역당 지하당이죠 그 사건이었던 것인데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했던 내용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을 깎고서 결국은 박선원 의원이 이것은 김일성 3대 혁명 역량을 표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줄친 게 박선원 의원실에서 낸 건데요 참 쪽팔립니다 창피합니다 북녘당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김일성이 얘기한 우리 혁명 위협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이 나옵니다 김일성이가 남조선의 혁명 역량이다 그러는데 가치관과 역량을 가져야 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셋째는 국제적 혁명 역량이다 이렇게 김일성이 얘기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8.15 얘기하는 통일독트린 통일독트린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남조선의 혁명 역량을 길러내야 한다 김일성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우리가 더욱 적조 나서야 된다 남조선 인민들을 각성시켜야 된다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박선원 의원의 주장대로 표절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하여튼 국회의원이 그리고 과거에 국정원에서 몸담았던 대국관계 전문가가 이것은 표절이고 유사하다고 유사한 측면도 상당히 보이는 것 같고요 창피한 거죠 본래 역대 대통령이 통일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독트린을 발표할 때는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국무회의나 각 부처장관과 같이 얘기하고 또 이걸 갖고서 또 자기가 들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윤석열 개인의 통일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고 이 통일정책은 북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4대 강국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발표하자마자 이것은 그것도 1967년도에 김일성의 혁명 역량 강화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만들어낸 거죠 그냥 그저 만들어낸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저는 해명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절이 아니다 우리 자체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갖고서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하여튼 간에 8월 15일 날 야심차게 발표한 윤석열의 통일 독트리니 그것도 김일성의 67년도의 내용과 유사하다 표절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심하고 창피합니다 반국가 세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이 어제 완전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발언인데요 그 발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우리 한국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8월 15일 날은 뭡니까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뒤집어 엎어야 된다 우리가 풍선이라든가 하여튼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낼 테니까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어제는 우리 내부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또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 또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이전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한 부분과는 다른 형태의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는 어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28일 날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 유엔 안벌이 제재를 풀어달라고 없소한다 문재인 정부를 시치한 것으로 당시 해석이 됐는데요 또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작년 9월 15일 날은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를 위협하고 있다 거의 반국가 세력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얘기는 혼란과 분녀를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대상이 있어야 되죠 민주노총인지 민주당인지 누군지도 대상이 없습니다 그저 반국가 세력이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으니까 항전 의지 참 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허무 맹랑한 얘기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현실적이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하는 얘기 그리고 그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냥 써준 대로 읽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의도된 음모가 있다 그것은 이 계엄령을 검토했다라고 하는 우리 북한 전문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했었죠 김영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거 그리고 김영현 처장이 이제 9월 10월에 군 인사에 있을 때 뭐 영광 끝까지 군 인사를 시행할 것이다 라는 문제 그리고 경찰도 장악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경찰 특수대행 같은 걸 만들어서 용산이 위험에 빠지면 출동할 수도 있다 그 용산은 지금 국방부 합참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구하고 들고 일어나면 이것은 군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자의권을 발송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지금 반국가 세력의 항전 의지를 불태워야 된다라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뭘 꾸미고 있을까요 도대체 자기 자신이 한두근도 배신하고 그래서 특검법이 시행되고 특검법도 제3자 특검법이 시행되고 하면 뭔가를 해야 될 것이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권력 내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반국가 세력은 국가의 공동체 국가의 안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세력입니다 세력 그 사람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고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서 밀정을 넘어서 사실상 일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 국민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배치했습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사치타당한 반국가 세력에게 우리의 국민 주권을 넘겨줄 편입니다 우리가 경각심과 그리고 경계심과 항상 주의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가을에요 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